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저 뒤에 지금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제 회사에서 이렇게 베란다 쪽에다가 제가 저번에 콩을 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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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홉 군데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렇게 싹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콩이고 이게 세 번째 콩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셔야 됩니다. 나 그냥 마트에서 사먹을 거야. 그거 할 거야. 물론 그렇게 하셔도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못한데 누구나 보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직접 농사를 해가지고 자기 먹는 거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먹는 거 정도는 우리 스스로 농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그 주장이 왜 조금 다당성이 있는지 오늘 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전기료가 계속 오른다고 그럽니다. 전기료도 오르고 그 다음에 가스비 가스비도 지금 오르고 요즘 춥잖아요. 도시가스 난방 이런 걸 들게 되면 그 요금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한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에 보면 농사용 전기가 있죠. 농사용 전기는 일반 우리 전기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합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보면 저장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해 농사한 걸 바깥에 놔두면 그게 이렇게 한두 달 있으면 판매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저장고가 대형 냉장고라고 보면 돼요. 보통 평수는 그렇게 안 커요. 한 3, 4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농사용 저장고에 농사용 전기를 씁니다. 거기에 농사용 전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와 이거 이렇게 큰 냉장고에다가 이걸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값이 억수로 많겠네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농사용 전기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에 보면 그런 게 저장고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되게 많아요.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어떻게 뉴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김치를 놔둬대요. 그거는 자기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인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김치를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용도로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 해가지고 과징금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돈을 많이 청구를 했답니다. 농민들한테. 그래 어떤 마을에 청구한 돈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유세.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막 지금 완전히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러는데 근데 한국 전력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한국 전력이 이제 누적 적자가 7조래요. 7조.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정권에서 원자력. 원자력은 안 좋아 이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있는 것도 못 만들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을 하면 전기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내죠. 근데 원자력을 안 쓰니까 결국 뭐 이런 화석 석탄도 쓰고 그다음에 가스도 쓰고 이런 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제 러시아하고 우쿠아리나인가 그게 하고 이제 전쟁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전력이 이제 그런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된 거죠. 가스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가격이 훨씬 올랐죠. 그러니까 원자력을 썼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지금 그게 너무 이제 올라가지고 그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해가지고 이제 요금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TV 이렇게 보니까 뭐 완전히 자영업자들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공,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게 오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우리는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고물가. 제가 이번에도 마트 가가지고 뭐 사과 뭐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들었는데 뭐 3만원, 4만원이에요. 사과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급보기는 좋아요. 급보기는 좋은데 뭐 실제 이렇게 뭐 먹어보니까 옛날 맛있는 사과 그런 게 아니에요. 금맛 번지한 그런 사과입니다. 그게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돼 있고 한 대여섯 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물가가 점점점 많이 오를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매달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것도 같이 오르면 되는데 그건 자꾸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구나 이러는데 이제 물가는 점점 오르고 그리고 또 특히 그 물가 중에서 뭐 가스 요금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아껴 쓰고 뭐 돈 조금 더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거. 먹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야채 값도 오르고 채소 값도 오르고 과일 값도 오르고 뭐 이런 먹는 거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게 뭐 뜬금없이 뭐 20% 30% 올라갔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제 야채라든지 이런 게 올랐다 해가지고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인구는 점점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식량 생산은 이제 포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제 저런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2025년인가 그때 되게 되면 지구의 인구가 90억까지 간답니다. 90억. 그러면 90억 정도 되고 식량 생산은 제자리 그럼 내지 대보된다. 이러면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거는 점점점 더 폭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식당 같은 데 갈 때 많은 정도만 하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거 먹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요즘도 뭐 많으니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조금 뭐 괜찮다 하면 만 3천 원 만 5천 원 뭐 심지어 만 7천 원 이렇게 됩니다. 약간 이거 좀 개하는데 이러면 가격이 점점 올라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두 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그 원 자재 이제 야채나 이제 우리가 먹는 그거 자체가 가격이 지금 오르는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정도는 앞으로 직접 농사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첫째 주장입니다. 첫째 주장.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수입에서 이제 먹는 거는 뭐 한 10% 뭐 20%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앞으로 그게 30% 40% 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게 가격이 자꾸 오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공공요금은 우리 마음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재배를 하고 뭐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어쩔 수 없어도 근데 이제 야채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이제 집에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는 앞으로는 진짜 사과나무하고 베나무 이런 거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 집 앞마당이나 아파트에서 이제 농사를 하기가 못하죠. 장소가 조그만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 근교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0평이나 200평 이런 정도 이제 땅을 임대를 하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혼자 하기 못하면 내 마음 맞는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평이나 200평 정도 농사 원하면 그걸 이제 농사한 사람들이 이제 날아 먹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시작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뭐 TV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진짜 작게 근데 그걸 뭐 요즘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스몰 스텝이라고 스몰 스텝 작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콩 세알 신고 뭐 사람들이 막 이거 자랑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커질지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이제 제 와이프랑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하자 저런 것도 하자 그러니깐 이제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이렇게 자기 집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땅이 한 천평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이미야죠. 이미야. 산 쪽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놀랄 일이죠. 땅 천평을 우리가 무슨 수로 봤습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도 완전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찹니다. 이러고 어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도시의 땅 천평이 뭐 이거는 뭐 돈으로 뭐 환산을 하기가 어렵죠. 한참 쫓아야 되는데 근데 이미야 이제 산에 땅 이런 거는 뭐 이제 돈 얼마 안 안 한다고 해도 천평이 뭐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약초 같은 것도 심을 수도 있고 요즘 저기 막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산 산삼 이제 산삼 산삼은 아닌데 하여간 진짜 산삼이 아니고 이제 산삼실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산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맥문동이라든지 맥문동 같은 것도 산에 심으면 훨씬 더 밭에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래 이런 약초들 뭐 청궁이니 뭐 당기니 이런 약초들 그런 데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심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재배되고 나면 이제 뭐 이제 뭐 그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해난 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식초를 만든다든지 이제 발효 음식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천평이 뭐 그 이제 보통 한 가정이 농사 못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최대로 이제 도시 사람들 할 수 있는 평수가 한 3천 아 300평 정도 된대요. 그럼 천평이면 최소 한 4가구 5가구 산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좀 기울기도 있고 하니까 5가구 정도가 돼야지 천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야 이제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을 후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농사하고 그러고 이제 고고 이렇게 딱 수확해 가지고 또 나누면 되죠. 이렇게 농사로 갈 때 뭐 일당을 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없고 수확해 가지고 어 공평하게 이제 그 자기에 참가한 만큼 이제 왜냐면 굉장히 자주 참가한 사람한테 좀 해줄 수도 없고 어쩌다 한 번 온 사람한테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하는데 내가 열 번을 왔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 목만큼 이제 주는 거죠. 나 스물 번 온 사람은 당연히 열 번 온 사람보다 배로 많이 강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땅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땅을 놀리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농법으로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미생물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미생물농법으로 이제 뭐 농약치고 화학비리 뿌리기 이런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어 만약 땅이 생기면 어 한번 시험삼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콩 한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콩알 하나 이거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런 땅이 앞으로 천평이 될지 이천평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이제 그 땅들 이런 거 빌리는데 1년에 뭐 10만원, 20만원만 하면 된대요. 10만원, 20만원만 하면 뭐 한 2, 3백평 빌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1년 사용료.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뭐 땅 100평에 쌀 한가마 아 천평에 쌀 한가마인가 그런 쌀 한가마 정도면 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미생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농약치고 비료뿌리고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생물 쥐가라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발효 실험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태비 만들어 놓은 것도 실험하고 있고 오늘 아마 오늘쯤 올 거예요. 땅 온도 땅 온도 재는 온도계도 제가 5개나 주문을 했습니다. 1개 4,000원 합니다. 5개 하면 이제 2만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땅 온도들을 이제 재면서 이제 이런 걸 자꾸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봐라.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제 베란다에 화분 갖다 놓고 거기다 흙 같은 거 쿠팡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주문해가지고 흙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해봐라 하는 거 이제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지 다음이 있는 거고 이만큼이라도 해봐야지 다음에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금 느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제가 농사 작은 시작을 할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농사를 하고 어쩌고 그러면 뭐니뭐니 해도 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작정 시골에 내가 간다 뭐 어쩐다 가는데 기름값 들잖아요. 도로비도 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뺏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돼야 됩니다. 그럼 돈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해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300평, 500평, 1000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쓰면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제 돈 안 받고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면 그 수확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일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이제 먹어야 되지만 이제 그 수확은 일부를 갖다가 가공을 하라는 겁니다. 가공 가공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짱아치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짱아치 만드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럼 나 잘 몰라 그러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짱아치 만드는 방법 무지박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균만 딱 넣어 버리면 발효 장아치가 되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넣으면 이제 그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찢고 볶고 삶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찢고 볶고 삶는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으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죠. 미생물들은 생을 되게 좋아합니다. 열이 가고 뭐 저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확을 했다. 뭐 농작물들을 수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물론 이제 일부는 나눠 가지고 천평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 가지고 팔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왜 팔라 그러면 일단 가격부터 후리치잖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농산물 뭐 이런 도매시장이나 있는데 경매에서부터 해 가지고 가격부터 후리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노력해 가지고 행글을 시장에 들고 가면 들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운반비 그 다음에 트럭 뭐 이런 운송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이제 뭐 거기서부터 가격 후리치죠. 그러면 결국 똥값이에요. 똥값 똥값은 아니지만 뭐 거의 바닥이라고 하면 됩니다. 절대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나 드시고 남은 부분은 이제 장아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을 하면 돼요. 이제 그걸 마른다든지 뭐 건조한다든지 발효해서 마르고 건조하게 되면 그 품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맛도 더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일부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로 나누고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공하거나 하게 되면 그게 돈이 돼요. 돈이 딱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공동 자금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뿌리는 기계 하나 사자. 뭐 이렇게 풀 베는 거 우리가 맨날 그거 뭐 낯소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풀 베는 기계 하나 사자.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파종기 같은 거를 이제 너무 뭐 자동은 안 되더라도 반 자동 정도 뭐 한 5, 60만 원 하는 거 하나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이 좀 수입이 생기면 내년에는 이제 그 수입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또 수입 가지고 또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를 하면 이제 약간 이제 장비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천평 아니라 2,000평도 할 수 있잖아요. 2,000평 아니라 3,000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게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수입이 점점 많이 생기고 그래 한 4, 5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도 되고 우리들 먹는 것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가공할 때도 시골에서 가공해 가지고 뭐 시설하고 뭐 어쩌고 전혀 할 필요 없고 그냥 도시에서 정말 조그만한 가게 한 3평이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식품을 가공하려고 그러면 식품 제조 이제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가 신고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공해 가지고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르마리로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조금 양념값 받고 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팔라고 그러면 이제 법을 우리는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저도 뭐 돈 버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이러지만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뒤에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평짜리 가게든 2평짜리 가게든 상관없이 이제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를 딱 하는 거예요. 적판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식품 제조는 골치 아픕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 식품 제조에 대해서 뭐 조금 해놨는데 식품 제조는 뭐 신고하는 것도 많고 검사하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즉석 판매 제조는 그냥 그 반찬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 해놓고 그리고 손님 안 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2층을 해도 상관없고 3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싱크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위생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같은 거는 그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전부 뭐 이제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뭐 시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물농법으로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무궁해야 뭐 이제 조금 했는데 조금 뭐 재료값 좀 주고 내가 먹어 이러면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팔아줍니다. 요만큼씩이라도. 그러면 싹 팔고 돈 딱 수입된 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농사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조건 무조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작게 시작해라. 그리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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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커지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불러라. 그 사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우리가 돈 안 되는 일을 갖다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수입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그 수입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활라당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지 말고 그거 다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돈의 선순환입니다. 근데 몇 푼 생겼는데 활라당. 뭐 이거 생겼는데 활라당. 그럼 뒤에 맨날 돈이 없으면 매일 제자리 그림이고 뒤에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농사 어떤 사람들은 50평 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10평만 할 거다. 뭐 어쩌다 하거든요. 이제 고를 때 전부 이제 미생물농법으로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퇴비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퇴비를 만들 때 이제 이걸 푹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푹 싹 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충 대충 뭐 이렇게 한 거 가지고는 절대 그 퇴비 역할을 잘 못하게 되죠. 이제 그런 실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저희 촬영하는 데가 너무 추워서 어제 촬영용으로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빨간 걸 하나 더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